자막 설명 차갑은 보컬이 없어져요 전화의 이거랑 무우 이상의 문제 총 쏴다 총 쏴 총 쏴 총 쏴 총 쏴 정세선 여기에는 완전 폭동입니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길을 막아버렸어요 경찰이 지금 프로테스턴 사람들이 지금 다운탕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지금 다운탕을 막아섰고 졸지 플로이드라고 계속 외치고 있어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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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